머리 다 빗는 것 같습니다. 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하면 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대박! 물이 왔습니다. 누가 벌칙인이에요. 벌칙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서비스. 서비스 같은 거죠. 이거는 진짜 서비스. 서비스 같은 거죠. 이건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서비스. 아 네, 좋습니다. 샴푸할 때 보면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해주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로 해주셔야 해요. 자, 물 시작하겠습니다. 셈장님께서 머리 감겨주십니다. 셈장님. 어, 시원하신가요? 우와, 이렇게. 네, 이제 샴푸를 묻혀볼까요? 옆에도 닦아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유익한 방송이에요. 진짜. 봐봐요, 두피 마사지 들어갑니다. 미지근 진짜 잘하죠? 손톱으로 이렇게 박박 긁으면 아프니까 지문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리사. 고기 혈액 순환이 더 돼야 합니다. 타이 마사지를 받고 계십니다. 타이 마사지. 표정으로 느끼고 계신대요. 두피가 두꺼워서. 미용실 가서 하면은. 이 샴푸가 뜨끈해지는데요, 이 샴푸가. 아, 그래요? 일단 닦아 내버려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친환경 제품이어서. 활발하게. 활발하게. 잠시만요. 닦아내지고 있다, 이상한 것 같아. 친환경 제품은 밖에서 파는 제품보다 자극이 덜이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건 그냥 일시적인 거고요. 거품이 안 난 이유는 원래 친환경 제품 거품이 좀 덜한데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너무 설레는 막. 여기 닦으면서 여기 머리 위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거 꾹 눌러주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리텔이 곧 백회래요. 꾹 눌러 드립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안 보이는 눈이 잘 보인대요. 너무. 어떠세요? 자극이 되나요? 아니 백회를 못 넣어야 된다고. 백회 치우카 합니다. 백회 치우카. 지금 좋으시대. 지금. 빨리 더 헹궈. 더 짜릿짜릿해지기 전에. 제가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그 explicit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애 waiting. 너무 많이 detto. 돌아온 눈Tube. 그렇다. Derek입니다. Put I met with you. 어떻게 흐뭇하거까? 머리 들어간 거 아니죠. 얼굴이 말끔해 주셨어요 두피가 더 깨끗해 보이네? 얼굴이 참 부육해